아 진짜 개클해! 왜 이렇게 무서워! 아유 무서워라 도망가 버려야지! 아유 무서워라 이 맵은 왠지 식구가.. 아니아니 됐지? 이거 뭐 하자는 거야? 이거 뭐 불작 하자는 건가? 저기 있다! 불작은 아닌 것 같고 걔 변태였네? 걔 변태잖아? 아 저거 뭐야! 왜 저래! 아 걔 변태 같아! 아.. 아름다운 종소리 아 진짜 걔 변태 같아! 아 미친 노라이 같은 놈! 아 진짜 걔 변태 같아! 아 미친 노라이 같은 놈! 한자 세 개! 아 미친 노라이 같은 놈! 아 졸라 변태네 저거! 아 졸라 계속 보여! 저 변태가! 하아 아 씨.. 이게 봤죠?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 거예요 이거 개 변태하냐 저거? 아 개 변태네? 아 됐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어 아 저거 개 뜯기 싫으네 소리 아 졸라 난 안 살렸으면 좋겠어 아 졸라 날 왜 살리는 거야 대체 아 아무것도 없잖아 왜 나를 살리냐고 아 살리지마 저거 이제 캠핑한다 아 씨 아 개 변태 같네 진짜 이 와중에 발전기만 돌리고 있는 쟤들 뭐야 빨리 살려줘 나 죽겠어 아 타이밍 너무 기가 막히잖아 아 타이밍 너무 기가 막히잖아 아 타이밍 너무 기가 막히잖아 으하하하하하 아 저거 전기 진짜 아 씨 나 패닉 상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남이 하는 전구는 진짜 개 센데 아 어딨어 도대체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나는 이래도 용 용감하게 돌릴 거야 빨리 돌려야 돼 아 진짜 이거 미치겠네 아 주변에서 이거 뜨는 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신 가다듬기 까뽕 아 씨 망했다 이거 하 씨 하 씨 하 씨 아 왜 바싹 타격이 없어 아 아씨 저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 거예요 고마워 저희 블라반 시즌 밤에 성시경이 2명 있으면 야간 2시경 아 미쳤나봐 아씨 야 한 명 죽겠다 아 왜 여기서 쟤가 나와 아 탁자 아 진짜 판자 때기 제발 나 좀 살려줘 얘들아 거기 멀리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앉아있지 말고 제발 누가 쓰러져 비로소 그때서야 움직이는 거야? 아 나랑 똑같군 아 미친놈아 아 아 진짜 개 아 아 아 아 아 아 타임 아 아 아 아 아 아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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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